영원히 관리된 옷의 구조를 다 알고 있어 그것만으로부터 운명이 차이는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아닌데 단점은 그것 때문에 깨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일인지 알려진다 게프트라 붙잡아 가시쭤네 근데 이 부분이 뻥하고 여기로 갔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지금 끝없이 계속 말하는 걸 알겠지 말하는 걸 알겠지 소정이가 수필을 가지고 약간의 수단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잘 안 하고 우리의 소문이 그게 잘 안 하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 소리가 줄까 상상력이 늘어나서 다른 가치를 떨어지고 볼이 났어요 옷의 이미지로 완전히 가치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색을 내는 게 아니라면 깔짝깔짝 거리는 건 아무 의미 없이 왜? 그 시대를 지나가자 정리하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남자는 입붙이나 모자, 칼모자, 흰율이 딱 보인다 나는 도저히 일어나면 물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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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 들면 만약에 꼼꼼을 소유한다면 그럼 이건 쉬픽이 있다면 쉬픽이 아니라 조합을 위해 잘 만들고 데님과 레이스를 조합하면 새로운 게 아니라 나 학생들은